재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의 미래가치를 산출하자라는 FV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사원번호부터 월 부리백까지 입력되어 있고요. 한 달에 12만 2천원씩 월 부리백을 냈을 때 만기지급액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요, 만기지급액을 G2부터 G8셀에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만기지급액은 5년간 연이율 4%로 매월 초에 예금한 후에 매월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찾게 되는 예급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미래가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FV 함수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더블클릭하신 다음, 안쪽에 인수를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있지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셔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트는 기간별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기간별 연이율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라고 입력하시고 연이율이니까 나누기 12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기간인데요. 투자의 총 지급 기간수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5년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 곱하기 12,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 입력하시고 세 번째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 매월, 여러분이 기간마다 납입할 금액은 매달 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월 부리백이 있는 F2셀을 클릭합니다.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생략을 하시거나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은 월초, 투자 주기초를 말하는 거고요. 0은 생략했을 때, 0 또는 생략할 때는 투자를 매월 말, 주기 말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매월 초에 예금한다라고 했으니까 초에 예금한다고 하니까 타입에다가 숫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만기 지급액이 구해지는데 그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올림하겠습니다.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1이 1의 자리고요. 마이너스 2가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만기 지급액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되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한다. 매월 초에 50만원씩 적립할 때 연이율 5.5%가 매월 복리로 계산되어 적용된다. 그렇다면 3년 뒤에 예금한 돈은 얼마인가 라고 예금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커서를 18세에 갖다 놓고요. FV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연이율입니다. 매월 납입을 할 거니까 연이율 5.5% 나누기 12 기간은요. 3년이라고 합니다. C6셀 곱하기 12 현재 가치 매달 불입한 금액은 50만원 현재 매월 불입액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C4셀을 클릭하시고 현재 가치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또는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문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타입에 대해서는 매월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면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3년 후에 예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투자의 현재 간치를 산출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PV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대출 받았다. 연이 8%로 3년간 45만원씩 갚아야 한다면 이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C9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PV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눌러서 이자율입니다. 연 8%라고 하니까요. C5셀 나누기 12 기간은 3년이라고 하니까 곱하기 12 입력하시고 PMT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매월 정기 납입액을 45만원이라고 마이너스 7셀을 클릭하시고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0이라고 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약간은 FV고 지금 PV이니까 현재는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초월 말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예금액은 1436만 312온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000만원씩 연 4.5% 이율로 예치시켜 두었다면 2년 후에 1,000만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씩 연 4.5% 이율로 예치시켰다면 2년 후에 1,000만원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커서를 B5셀에 갖다 놓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매월 불입하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을 예치하는 겁니다. 투자 금액을. 그래서 이자율은 4.5% 선택하시고요. 기간은 2년이 입력된 불입 기간 B4세를 클릭하시고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은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B2세를 클릭합니다. 1,000만원씩 2년 동안 그러니까 1,000만원씩 2년 동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B2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의 실제 현재 가치를 산출하자라는 NPV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연간 이율 12% 투자 금액은 900만원 그 다음 연 이율은 630부터 190만원까지 이렇게 연 이율이 있다고 하면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5년 후에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라는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커서를 C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NPV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율이 있는 C10셀을 클릭하시고 심표 값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투자 금액부터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받을 수익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가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NPV 두 번째 예제 클릭하시고요. 지금부터 1년 후에 천만원을 투자하고요. 앞으로 5년 동안 310부터 310만원까지 연간 수입을 얻었다면 5년 후에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7%라고 C3셀에 입력되어 있고요. NPV라고 입력하시고 이자율이 있는 7% C3을 클릭하고요. 투자 금액부터 5년 동안의 수익까지 드래그 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MT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투자에 대한 정기 지불액을 산출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연 이율 6%일 때 10년 동안 5천만원을 모으려면 매달 얼마씩 불입을 해야 하는가 납입은 기말의 하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18셀에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매월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지 월 불입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한금이나 월 불입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MT 입력하시고요. 이자율은 연 이율이라고 되어 있는 6% 클릭하시고 나누기 12 우리는 월 불입액을 구할 거라서 나누기 12 기간은 10년이니까 10 곱하기 12개월 신표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C6셀 비어있는 값이긴 하네요. C6셀 그 다음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마이너스 C7셀을 클릭할 건데 클릭이 안되시면 왼쪽 클릭했다가 방향키 이용하셔서 C7셀을 선택하시고요. 매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주기 말 0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월 납입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PMT 두 번째 예제 클릭하시고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요. 연 이율이 7%이고 5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려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 PMT 함수 입력하셔서 이자율은 7%래요. 나누기 12 기간은 5년이래요. 클릭이 안되시면 오른쪽이나 앞에 클릭하셔서 B4셀을 클릭하되 곱하기 12 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3천만 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B2셀을 클릭하구요. 문제에서 월말, 올초 언급이 없으면 그냥 생략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매월 594,036원씩 5년 동안 납입하시면 대출 금액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의 감가 상가객을 연수정액법으로 계산하자 라고 해서 SL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354만 원의 차를 구입했을 경우 수명이 10년이고 잔종가치가 700만 원 이라고 하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 상가객을 상가객이 얼마인지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하는 연수정액법 이라고 하는 함수는 감가 상가 기준 내를 자산의 기대 내용 연수 동안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내용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커서를 B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SLN이라고 입력하시면 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한 자산의 감가 상가객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 3,354만 원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종 가치는 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연수는 라이프는 10년입니다. 클릭이 안 되시면 A4셀이나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신 다음에 B4셀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감가 상가객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자산의 감가 상가객을 연수 합계법으로 계산하자 라고 해서 SY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 온가에서 잔종 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에 남은 내용 연수를 곱하여 감가 상가객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수 합계법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값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YD 라고 입력하시고요. 지정한 기간 동안 연수 합계법에 의한 자산의 감가 상가객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안쪽이 인수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고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초기 치득가액 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용 3,354만원 잔종 가치는 700만원 입력 클릭하시고요. B3 셀 연수는 자산이 감가 삼각되는 기간입니다. 연수 10년 B4 셀 라이프 기간은 4년 차라고요. 지정한 기간 4가 입력된 B5 셀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감가 삼각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 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라나 보임 hiring 1